고아원에서 자란 소녀와 정체를 숨기고 소녀를 후원하는 남자와의 로맨스를 그린 미국의 명작 소설 키다리 아저씨,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공연이 처음으로 대구에서 서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소녀 제루샤는 누군지도 모르는 후원자 키다리 아저씨 덕분에 대학에 입학해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해갑니다. 여주인공 제루샤가 남자 주인공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중심으로 오로지 두 명의 배우가 2시간 20분 동안 무대를 이끌어갑니다. 관객들은 로맨스로 이어지는 두 사람의 섬세한 감정선을 느낄 수 있는 2인극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원작 키다리 아저씨와 조금은 다른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키다리 아저씨를 좀 더 깊게 제대로 진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국내의 처음 선을 보여 좋은 평가를 받은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는 올해 서울에서 앙코로 공연을 한 뒤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고 큰 무대보다 400석 규모의 작은 공연장을 택해 관객들의 추억을 자극하는 29곡의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를 선사합니다. 저희 뮤지컬은 굉장히 따뜻한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이 공연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힘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어릴 적 읽었던 고전의 감동을 아름다운 선율의 뮤지컬로 되살린 키다리 아저씨 공연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